안녕하세요. 미국 조직탐구생활의 주린이 MC 원세영입니다. 이번 시간엔 비아트리스라는 종목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도 팡명석 앵커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아트리스는요. 흔히 말하는 제네릭 그러니까 복제학 관련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셀트리온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기업들이 바이오시밀러라고 해서 제네릭 기업들로 알려져 있잖아요. 비아트리스는 미국에 적을 두고 있는 그런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일란이라는 기업과 업존이라는 기업이 2020년 11월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합병에서 탄생한 기업입니다. 제네릭 의약품을 당해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코로나19 백신과 비아그라 등으로 유명한 화이자에서 뿌리가 시작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출범 당시부터 상당히 화제가 좀 됐습니다. 화이자가 작년에 제네릭과 특허가 끝난 브랜드 의약을 생산하던 부서 업존이라는 부서가 원래 화이자 내부에 있었고 그걸 분리시켜서 제네릭 전문 제조업체로 유명했던 마일란과 같이 합병을 시켰어요. 그런데 마일란의 업존을 매각한 게 아니라 주식 교환 형식으로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서 완전히 독립시킨 형태였다고 합니다. 합병으로 생긴 세 법인의 명칭이 비아트리스가 된 거고요. 비아트리스는 라틴어로 세계의 길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 확대 그리고 혁신적인 헬스케어 솔루션을 이끄는 리더십,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십 이렇게 세 가지의 조화로운 실천을 목표로 두고 있어서 비아트리스 이렇게 세계의 길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다고 해요. 알겠습니다. 그럼 주식 거래는 언제부터 이뤄진 거예요? 2020년 11월 17일에 나스닥 시장에서 거래가 시작됐는데요. 처음 발표됐던 거는 19년도 7월 29일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 30일에 규제당국의 최종 승인을 받아서 합병 거래가 종료된 첫 거래일이 11월 17일이었던 겁니다. 합병 이유는 제네릭을 전문적으로 만들겠다 이런 거겠죠? 그렇겠죠. 기업의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비아트리스가 이제 세계의 길, 보편화 이런 것들 누구나 이렇게 쓸 수 있게 한다. 확장성 이런 것들을 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삶의 모든 단계에서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힘이 되고자 하는 새로운 유형의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 거듭난다라는 포부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지역, 어떤 상황에서도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기업 운영을 지향하고 환자들의 건강을 개선하는 혁신 솔루션을 개발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에 연결하겠다는 목표인데요. 사실 바이오 시밀러라는 게 애초에 그런 목표를 좀 갖고 있잖아요. 원래 약품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조금은 저렴한 그런 약품, 비슷한 약품을 우리가 만들어서 공급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도 이렇게 연결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아트리스는 본사는 미국에 두고 있지만 미국 피츠버그, 인도, 하이데라바드, 중국 상하이의 글로벌 센터를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 주주, 고객, 여러 이해 당사자들에게 지속가능한 가치를 전할 수 있는 최적의 구조와 효율적인 자원을 갖출 수 있도록 글로벌 조직 정비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 수입원은 뭐예요? 비아트리스는 설립이 되자마자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제네릭 제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정한 10대 사망 원인 중에 9개의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의 의약품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 제품 포트폴리오는 비감염성 질환과 감염성 질환의 주요 치료 분야에 걸쳐서 동일계열 최고의 상징적인 브랜드 제품, 처방의약품, 제네릭의약품, 바이오시밀러, 또 일반의약품을 비롯해서 1,400개 이상의 승인된 물질을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2021년부터 한국 화이자에서 비아트리스 코리아로 약품 유통권이 이전되고 있는 중인데요. 20여 종의 상징적인 브랜드 의약품인 리피토, 노바스크, 리리카, 세레브렉스 이런 것들이 있대요. 이런 거를 공급하면서 다양한 비감염성 질환 환자들의 건강 개선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호재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미국이라는 곳은 사실 세계적인 제약업체들이 각축을 벌이는 그런 시장이잖아요. 맞아요. 삼성전자만큼의 어떤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제약업체들이 미국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되게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시장인 건데 그만큼 오리지널 약에 대한 신뢰도도 높고 그 제약회사들이 이권을 좀 쥐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는 그다지 인식이 좋지만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지난달 말에 미국의 비아트리스가 바이오시밀러 제품인 샘글리라는 것을 계속 승인 요청했었는데 교차처방을 또 승인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FDA가 이번 결정을 내린 것은 의사의 개입 없이 약사가 오리지널 의약품인 란투스 대신에 바이오시밀러 샘글리를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지금까지 FDA가 허가했던 바이오시밀러 29개 가운데 교차처방을 승인한 것은 샘글리가 처음입니다. 따라서 관련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 화이자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겠죠. 최근에 실적이 발표됐나요? 올해 2분기 매출액은 45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고 이건 작년 2분기와 올해 1분기 실적에 비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매출은 늘었지만 일부 주력 사업의 매출이 감소해서 회사 전체 성장률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출은 양호한 편이지만 조정에 비 따는 약세였고요. 지난해보다 5.8% 하락했습니다. 총 매출 증가 목표가 5%임을 감안하면 매우 큰 하락폭인데요. 기본 사업의 악화와 일본 시장 약세로 인해서 조정에 비 따가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부채도 많다고 하던데 펀더멘털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사실 근데 운영 변화율이 낮아서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래요. 운영 변화율이 뭐냐면 운영 변화율이 낮다는 것은 비아트리스 매출 증가의 상당 부분이 달러 약세에 기인한 거라는 거죠. 달러가 계속 약세면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거는 계속 변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부채가 많지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달러가 조금씩 강세를 보이고 있고 국내에서는 원화의 상대적 약세가 너무 크게 벌어지면서 환율이 1,170원을 넘어가고 국내 증시가 며칠 연속 떨어지고 이러고 있는데 그 말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또 달러가 강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강해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실적 성장세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요인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다만 여전히 높은 고정 비용으로 매출이 줄어드는 가운데 비용이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외환환존률이 매출 상승에 크게 기여를 하지 못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통화 비용과 관련해서 압박이 사실 어느 정도 심해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실적이 계속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투자할 때 유의할 점이 있다면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비아트리스는 세계사업부의 올해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믿음이 느껴지는 그런 요소지만 실제 실적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주가는 크게 하락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바이오 기업 특성상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메꿀 수 있는 비약적인 실적 성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자신 있게 매수를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바이오 종목들은 다들 변동성이 크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하지만 미국 내 분위기가 조금씩 반전되고 있다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기대감을 갖고 지켜볼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화이자에서 떨어져 나온 복제약 전문 제조사 비아트리스였습니다. 최근 FDI가 비아트리스의 복제약 샘글리에 대해 교차 처방을 허용하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는 내용 들어봤어요. 지금까지 비아트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